진종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번에는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겠죠 진종호 의원 사격 메달리스트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로 들어온 분이고 그러면 어쨌든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일을 해야겠죠 사실은 원래 올림픽 금메달 4개로 가장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타이였어요 이번에 양궁의 김은주 선수랑 그렇다가 이번에 하나 더 따가지고 순위가 2위로 밀렸는데 엄청난 올림픽에서는 레전드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스포츠 관련해서 이것을 진흥시키고 또 그 안에 부패 이런 부분을 없애고 하는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 하면서 이번에 마침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네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선수는 이코노미 임원은 비즈니스 이거 뭔 얘기예요? 비행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근데 이게 진짜 비행기에서 일어났던 일이래요 안세영의 폭로에 협회의 만행이 재조명되고 있다라고 안세영 선수죠 금메달을 따고 내가 목소리가 커진 상태에서 이걸 다 밝히겠다라고 일을 갈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6년 전 협회의 만행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대표님 대표팀 선발에 개입을 하고 임원 여비에 돈을 펑펑 쓴 만행 2018년입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협회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회장 비롯 임원진이 국가대표 선발에 개입했다 사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 곁들어질 수 있는 그런 선발 방식을 채택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양궁 빼고는 다 이렇게 안 돼요 이게 그때 팔렌방이 거기서 한 그건가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엔트리가 세 차례나 수정이 됐대요 그래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고려해서 세대 교체를 하라는 협회 임원진이 지시 때문이었다 명분은 삼기 나름이니까 그 결과 와 20명 중 6명이나 교체됐다고 근데 문제는 교체라도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종합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가 단 2명 복식은 2개 조를 제외하고 무려 4개 조가 파트너가 바뀌었대요 복식이 파트너가 바뀌면 그럼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바꿨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나요? 전력이 크게 떨어진 대표팀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노메달에 그쳤습니다 역시 이게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협회는 대회가 끝나자마자 성적 부진의 책임을 감독과 코치들에게 전가를 하면서 문자메시지로 경기를 통보했다고 하네요 여기는 조선이다 진짜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2018년 7월 중국세계선수권대회 예산서를 또 봤더니 선수가 6명 출전했는데 임원이 8명 있다나 같아요 가서 뭘 하는 걸까요? 8명씩이나 약간 김정숙 스타일의 출장 아닌가요? 그걸 또 여기다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어디 좀 다 부지런히 붙여야죠 왜 이렇게 게으르십니까? 열심히 하세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감독과 선수들은 감독도 얄짤 없어 임원이 아니면 안 되나 봐요 네 와 적어도 감독은 좀 껴줄 법하지 않나? 그러네요 감독과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탑승했는데 임원진은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비용은 두 배 가까이 들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2017년 5월 호주대회 때 임원 5명이 1,600만 원이 넘는 비용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가 중간에 전력상 우승은 어렵다면서 조기 귀국했어요 8강전을 하고 나서 4강을 가기도 전에 아 우승은 어렵겠다 의리도 없네요 네 의리도 없어요 그럼 마지막까지 돈을 저렇게 써서 갔으면 마지막까지 응원이라도 해주든가 양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의리도 없네요 근데 너무 웃긴 건요 임원이 이렇게 해서 빠졌잖아 우승 어렵겠다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너무 웃기더라고 코치랑 선수들만 남아가지고 8강 4강 결승 치렀는데 14년 만에 정상이 올렸대요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도움을 준 거 아닌가 싶네요 1,600만 원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그 1,600만 원 쓴 임원 누구도 이 장면을 보지 못한 거죠 여비에는 펑펑 돈을 쓰지만 정작 선수단 지원은 열악했다 이거 여자 배구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승했는데 김치찌개집에서 회식을 시켜가지고 김연경 선수가 열을 받아서 레스토랑으로 옮겼어요 자기 사비로 그렇죠 그러니까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 곳곳이 싸웠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까 그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비교한 거예요 선수 6명이 383만 원 들었어요 임원이 8명 갔는데 여기 후원사 관계자도 포함이 돼 있네 728만 원 들었네요 어차피 끝까지 있지도 않을 거 안 따라가고 이동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멀리 가는데 몸이라도 편하게 가고 정말 이번에야말로 조금 이런 협회 이런 무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 같은 게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축복인님 차라리 임원들 꺼져서 승리한 거다 제가 아까 차라리 안 보여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리마우님 체육 지도자들 다 갈아치워라 지도자는 가족보다 선수를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애국심이다 그렇죠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엘리트 체육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선수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 애국심으로 해야 되는 건데 현장님 말씀처럼 선수가 협회의 앵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사실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에서 세금을 받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감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도 또 나라의 일이겠죠 맞아요 스포츠는 이제 신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전성기가 어린 나이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원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장인들이 느끼는 것과 정말 다르죠 우리는 임원들이랑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지는 않아가지고 또 우리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외 출장에 가더라도 뭐 이렇게 자기가 주장할 건 주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들 사회 경험이 아예 없이 운동만 하다가 이제 막 20대 겨우 들어간 친구들이에요 그럼 그냥 사실은 운동부가 또 이제 기강도 세고 그 관행상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안세영 선수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요 자기 무릎 부상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했던 걸 나중에 알았던 거죠 그런데 협회가 이런 것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금메달을 따면 뭐합니까 나 이제 20살인데 내 남은 평생 100살까지 산다면 진짜 거기 한 7, 80년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어요 협회에서는 금메달을 배출했다고 성과가 되겠지만 이 개인한테는 뭐가 되겠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쉽게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은 이 협회에 대한 큰 배신감을 느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냈는데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계속 가볼게요 배드민턴 쪽에도 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광고가 너무 크게 떠가지고 지금 협회의 만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동안 쌓여했던 게 있었는데 이용대 선수 윙크보이 배드민턴에 협회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았었고요 저는 은퇴해가지고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회 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래도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됐는데 네 회복됐고 지금 은퇴를 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기가 원해가지고 미리부터 조기 은퇴를 한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도핑 그런 테스트를 받으려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당시 검사관들이 와요 와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협회 실수로 세계배드민턴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이제 재조명되고 있는 건데요 규정을 알려드릴게요 세계반도피기구 규정이 3회 이상 불씨검사에 불응을 하거나 선수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서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2014년에 검사관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협회가 이용대 선수의 소재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9월에는 연맹이 정한 보고 시한을 또 넘기는 실수까지 합니다 11월에 불씨검사를 했어요 이 형대가 전주에서 경기 중이었는데 선수총에 있다고 잘못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 아까 3회 이상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 번의 불씨검사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세계 밴드민턴 연맹으로부터 금메달리스트가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니 뭐 약물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선수를 보호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도핑 불응으로 판정돼서 자격정지를 받은 거예요 다만 다행히도 협회의 행정착오로 비롯됐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3개월 만에 징계가 취소되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3개월 동안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만히 그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게 이런 건데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사실 이용대 선수 정도 되는 그래도 세계적인 선수기 때문에 이런 게 이렇게 드러난 거지 그 작은 것들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또 한 분 더 있죠 정경원 선수라고 여기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정경원 선수라 해요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심사 의혹을 규명해달라라고 2021년에 청와대 청원을 올린 선수래요 이 청경원 선수가 봤다니까 선수 선발을 리그 전 성적 50%랑 그리고 심사위원 평가 50%를 합산해서 순위를 정한다 그래서 자기보다 성적이 낮은 선수가 심사위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종 5위 안에 포함됐다 무슨 얘기냐 리그 전 성적이면 이건 정량 평가잖아요 심사위원 평가는 아무래도 주관이 개입될 때니까 정성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메달을 따와야 되는 사람인데 양궁협회에서는 뽑아놨던 사람들 코로나로 1년 밀리니까 다시 재선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1년 만에 그 정도로 실력을 중시해서 뽑는데 여기는 지금 실력으로 이렇게 줄이 쫙 서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 실력을 뒤집는 다른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게 만약에 올림픽 평가 방식이 저렇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림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디 우리 태극전사를 두르고 궁예질이에요 자기가 뭘 진짜 황당하네 진짜 그래서 특히나 심사위원 그중에 3명은 자기 팀 선수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심사하는 납득할 수 없는 선발 시스템이다 이거는 기피 신청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인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보면 여기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한 요건이 있었는데 그럼 이 요건들은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봤더니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가 항목, 세부 채점 기준, 심사위원 자격 요건, 심사위원 명단 여기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되나 봐요 참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 선발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공동 본인은 7위에 올랐는데 7승 7패 본인보다 성적이 나빴던 선수가 대표팀의 최종 선발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축구가 홍영호 감독이 지금 욕먹는 게 뭐예요? 그 고려대 파벌레크, 카르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거의 모든 운동협회에서 권력과 파벌 싸움이라니 진짜 놀랍고 웃기다 그리고 선수를 육성하지 않고 사육하는 임원과 감독들에 대한 비판 그렇죠 그리고 이 채널 싹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양궁협회처럼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니 옆에 뭐 진짜 본받을 뭐 그런 좋은 대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있고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면 그 선수들이 왜 인터뷰했을 때 메달 따고 나서 협회에 감사드린다라고 표현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종목들이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이 배드민턴 선수도 얼마나 부러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조금 이런 것들은 좀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진짜 좀 뿌리가 뽑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공론화가 좀 크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왕 시끄러워진 거 네